경찰이 이른바 건폭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지회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 강요와 공동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지회장 A씨 등 노조 간부 10여 명이 일했던 사무실 두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노총 간부로 일하며 서울 일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자신들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.